그러면은... 알았어요, 멀롱이님! 아우!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네, 아우! 하하하하! 이 분 왜 이러세요? 아니, 왜? 이상해지셨네. 아니... 잠 안 자서 그런 거예요? 왜 아우 이러세요? 멀롱님이에요? 저 안 그랬는데? 이상하신 분이네. 저는 멀롱 찾고 있는데요? 흠... 어쨌든... 서로 서로 상태가 이상한 것들 하니... 아니, 애초에 까만히 밤을 샜지... 저는 밤 안 샜거든요. 전 잤어요. 왜 배신해요, 그러니까, 사람. 나는 피곤한데 막 중계하고... 아니, 어제 안 왔잖아. 배신을... 지금 배신을 따지면 안 되지. 어제는 배려해 준 거죠. 멀롱이 혼자 재밌게 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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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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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쨌든... 아, 이제 또... 스카이프 또 걸게요. 네. 심심할 때. 또 히오스 하고 있겠죠, 뭐. 시국에 부픈 거. 아유... 냄새. 뿅냄새. 히오스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히오스를 해야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거야. 히오스를 같이하면... 이거 한타 탈격감이... 그... 뭐야... 저기 뭐야... 철사장 아저씨, 철사장. 네. 모래에 손 집어넣는 그런 느낌이야. 탈격감형. 왜? 마법이? 아... 하... 하... 아니 뭐... 탈격감은 보고 게임... 아니... 게임을... 모두 완벽한 게임이 없어요. 근데... 다른 건 다 완벽한데... 이제 탈격감이 좀 부족하다. 완벽한 게임이 없다고요? 2주 Tak проц 아... 아니... 아... 리밍? 리밍이 그거 막... 레이저 쏘는 아니에요, 레이저? 네... 치이이이이이이하고 레이저 쏘는... 리밍으로 레이저 한 번 써보면 이제... 아... 이게 때리는 마시구먼. 아. 맞아... 그거... 스킨 이쁜 거 있던데? 그... 어... 치... 치... 치파오입은... 자禁중에... 그거 스킨이거든요? 제이나야? 옆팀? 옆팀 있는 거 제이나 스킨 같은데? 제이나 스킨인가? 어 그거 좋더라 그거 좋아 제이나 스킨이 지금 최고 존엄이죠 그거 좋아요 그거 그거 괜찮더라 그거 스킨 하나 잘 뽑았어 다른 스킨은 똥이지만 다른 스킨은 좀 섹시함이 없더라 아 티란데 거 괜찮더라 티란데 티란데 허벅지 보셨어요? 티란데는 말벅지 아닙니까? 아닐까요 아니 아니 타격감 타격감 게임하더니 아니 아니 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데서 즐거움을 살 수 밖에 없지 안그래요? 게임이 재미없으니까 다른 데서 즐거움을 살 수 밖에 없지 아니 게임에 집중을 해야지 오니겐지 자판기 아니 오니겐지 자판기 아니 오니겐지 자판기 가면은 겐지팟 구합니다 빠른 겐지팟 구합니다 삼분팟 구합니다 막 이러고 아니 어디서 그런 소리하면 이제 게임을 못 쏟아도 듣는다니까 이제는 거의 절반이 겐지팟이야 이거 왜 이래요 아냐아냐 다 이제 겐지 때문에 히오스 시작했다가 어우 재밌는데 하면서 거기에 말투빵하는 사람이 얼마 많은데 아니 지금 기분 나쁘게 웃으시니까 젠츄 어디갔어 젠츄 어디갔어 빨리 이럴 때 초코러 이럴 때 초코 웃음 해야돼 ??? 아 너무 재밌었다 뭐 어쨌든 아니 뭐가 재밌는데 뭐가 지금 아 몰라 너무 재밌어요 아니 난 팩트를 말했을 뿐이야 누가 채팅해서 그랬다고 지금 겐지 하러 왔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더 하고 있다고 있다니까요 진짜 알겠습니다 저기 있네 지금 아니 근데 나 진짜 저래서 말툭 박음 저 다음판 채팅에도 있네 지금 뭐요? 무슨 말툭 받아요? 저기 채팅창에 저기 저 레스토랑스잖아 저 믿을 사람말을 믿어야지 레스토랑스가 제일 위험해 씨를 뿌리면은 그중에서 씨가 몇개 튼다고 싸기 자세히 봐봐 그거 자세히 봐봐 그거 델럭 부계정이야 저거 씨를 착해요 이거 아니야 저 올리겜지 하러 왔다가 히오스에 푹 빠져버렸어요 여러분도 이 재밌는 게임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서 착해요 흐흐흐흐흐흐 음 아 진짜 닮았고 아 미치같다 진짜 뭐 어쨌든 다음에 봅시다 알겠습니다 두고 봅시다 아주 나중에 막 히오스하면서 인생의 절반 손해봤어 막 이러지 마시고 에휴 절반 이렇게 재밌다니 내 인생의 절반 맛있다 서uction 히오스는 안할거야 히오스는 안할거야 흐흠 배필! 배필 해보세요! 배필! 배필! 배필 개꿀! 언제 한번 해보는거가 또? 멀박이들 이제 큰일났다 이제 배필 이제 한 두달 세달 봐야겠고 아이고 두시간 세시간 안하면은 다 배필을 영상 보니까 탱크 날아다니고 난리가 났던데 탱크가 날아다니면서 쏘던데 탱크가 어떻게 날아다니면서 쏘요? 배필4 겠지 그거는 배필4 배필1 안해봤어요? 1차 세계대전선 이렇게 싸웠다 이러면서 나오던데 진짜 탱크가 날아다니고 그런거 잘했어요 빠빠 빠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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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